파노그래퍼 파노라마 편집기로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 외부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파노라마 이미지를 100%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파노라마 이미지에 센터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카피를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카피를 한 다음에 열혈 복사해서 새로운 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혈 투명도를 50%정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핫스팟으로 저장을 합니다. 핫스팟으로 저장되었다는 문구가 뜨고요. 파노라마로 돌아가서 파노그래퍼 파노라마 편집기로 파노라마를 불러옵니다. 아까 파노라마 이미지의 100% 사이즈의 가운데 부분을 캡처한 사진이 파노라마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100% 일대의 화각이 100% 일대의 화각이 위에 화각이 몇 도인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겹치는 정도를 보면 63도에서 정확하게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63도 정도에서 그러면 얘는 이 파노라마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일대의 크기로 100% 크기로 볼 수 있는 뷰어상으로 100% 크기로 볼 수 있는 화각은 63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3도를 기억을 하고요. 이미지를 다 씁니다. 그리고 내가 합성할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옵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불러온 사진을 파노라마 이미지에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핫스팟으로 지정을 합니다. 핫스팟으로 지정이 되었구요. 다시 파노라마 뷰어로 파노라마를 열면 방금 지정한 핫스팟이 가운데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로 핫스팟 편집기를 연 다음에 이미지를 드래그 하구요. 위치는 제가 이 이미지는 이 벽에다가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위치를 잡구요. 정사각형이 되게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룰러를 꺼내구요. 그리드를 그 다음에 위에서 그리드를 꺼내구요. 그 다음에 이 각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되게끔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그리드를 또 내옵니다. 아래쪽에서 그리드를 내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그리드를 다 끕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그리드를 열어보면 열고 이 이미지가 가운데 오게끔 핫스팟 편집기로 현재 이 핫스팟이 화면에 가운데 있게끔 합니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63도가 100% 화각이었죠. 그래서 커맨더에 뷰어의 화각을 포부값을 63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63도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툴들은 다 안보이게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캡처합니다. 화면을 캡처했으면 다시 화면상에 강원도 오게끔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를 다시 열고요. 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파노라마의 위치는 파노툴로 추출을 할 건데 화각은 90도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156에 17이죠. 여기 크기를 일단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요. 파노라마 툴에서 필터에서 필터에서 파노라마 툴에서 익스트레스트에서 크기는 파노라마로 먼저 가야 되겠죠. 파노라마로 이동해서 익스트레스트에서 크기는 아까 복사한 복사한 값을 입력하고요. 각도는 90도고요. 위치 위치는 156에 156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피치 값이 17이죠. 또 복사를 하고요. 복사가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했으면 크기 확대해서 아까 복사한 이미지를 전체를 다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측정도를 좀 줘서 위치를 맞춥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부분은 잘 안 될 거니까 이미지가 사진이 들어간 부분만 클릭해서 선택하고 셀렉트 인버스 해서 주변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D 하고 얘를 다시 배플로를 해놓으면 정확하게 들어가있죠. 그 다음에 얘를 레이어를 병합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에서 파나나마 툴즈에서 인서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하나가 편집되서 파나나마 이미지 안으로 들어갈겁니다. 자 여기 들어갔죠. 카피해서 원본에다가 옮겨놓고요. 원본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창들을 다 닫고 편집된 이미지를 대발비어로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편집이 됐죠. 또 사진 하나를 다 불러와서 요번에는 요 측면에다가 요 측면에 요 윗부분에다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할 이미지를 요번에 또 집어넣을 이미지 두 번째로 집어넣을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큰 것 같네요. 이미지 사이즈 500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 준비된 이미지를 똑같이 핫스팟으로 지정을 합니다. 핫스팟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뷰어로 와서 다시 파나나마 뷰어로 단축키 F12를 눌러서 열어보면 가운데 아까 지정한 핫스팟 이미지가 들어와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으로 핫스팟 편집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사각형의 화면이 되게끔 대충 한 다음에 그리드를 꺼냅니다. 위에 그리드를 꺼내보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사각형 이미지로 맞도록 조절을 하구요. 조절을 하구요. 왼쪽의 이미지도 불러옵니다. 왼쪽의 그리드도 갖고와서 이렇게 위치를 잡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리드도 꺼내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그리드도 꺼내서 위치를 잡구요. 그 다음에 사진을 입력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들어왔죠.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를 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눈금을 끄기 전에 편집기를 열어서 가운데로 위치를 시키구요. 저 파나라마가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얘 위치를 열린 파나라마가 10,000픽셀짜리 있거든요. 10,000픽셀짜리에서 뷰어상에서 100%로 볼 수 있는 화각은 아까 아까 방법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화각이 63도죠. 그래서 뷰를 63도로 뷰를 뷰의 포부값을 맞춥니다. 60,000도 실행을 하면 뷰어가 60,000도로 딱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100%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100% 이미지를 눈금자를 다 꺼버리고 캡쳐를 해서 다시 캡쳐를 합니다. 쓸 부분만 캡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뷰어는 필요 없으니까 두 개가 열려있네요. 뷰어는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 그 다음에 파나라마 이미지로 가서 아 끄면 안 되는 거였는데 위치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할게요. 위치를 안 잡았어요. 다시 뷰어로 띄워서 처음부터 뷰어를 껐으면 끄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작업입니다. 핫스팟 편집기를 활성화하고 저 이미지는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위치를 잡는 거라서 위치가 사진을 집어넣을 위치를 정사각형이 되게끔 뷰어를 조정해서 대충 정사각형이 되면 그리드를 꺼내서 사각형이 되는지 사각형이 되는지 위치를 더 심일하게 더 심일하게 조정해서 총사각형이 되는지 증사각형의 이미지를 잡은 다음에 아래쪽의 그리드도 꺼내 오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리드도 꺼내서 아래 것도 꺼내고요 그렇게 해서 입력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입력시키고요 크기를 조절하고 너무 커졌네요 너무 작아졌네요 작아졌으면 이걸 편집기를 열어서 얘를 키우면 되겠죠 그럼 됐습니다 대충 이제 됐고요 그러면 얘를 중앙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걸 눌러서 중앙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화각을 100%로 입력해야겠죠 set view 좀 포부 63 63 도로 1대1 비호상에서 1대1로 보겠고 한 다음에 모든 툴을 닫고 가운데 부분을 캡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툴에서 다시 툴을 꺼내고요 파나나마 툴로 추출할 화각이 일단 크기는 90도로 해야 되니까 가운데 크기로 이렇게 위치 찍힌 다음에 90도 화각에서 318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170에 20이 되는 거에요 파나나마 툴에서 필터에서 필터에서 파나나마 툴에서 이스트레스트에서 크기는 이제 복사를 했죠 이 크기는 똑같은 거고요 위치는 170에 그쵸 170에 각도는 90도 똑같구요 그 다음에 피치가 21이죠 21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추출합니다 뷰는 꺼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출된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쵸 아까 캡쳐둔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로 한 다음에 레이어를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위치를 잡으면 되겠죠 허접격퀴로 대충적인 위치를 맞습니다 위치가 대충 잡았죠 물론 이제 저기 트랜스폰 툴로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이미지만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이미지 분말 선택툴로 선택해서 셀렉트 인버스로 한 다음에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을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 100%로 이렇게 놓으면 네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얘를 합칩니다 플랫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툴로 해서 다시 파노라마로 돌려야 되겠죠 인서트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뷰어상의 100%로 그러니까 내가 만피식셀짜리 이미지면 100% 뷰어상에서 100%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화각을 파노라라퍼 툴로 찾아낸 다음에 그 화각을 기억했다가 100%로 캡쳐받아서 100%로 편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현상이 없겠지요 네 그래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발비호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합성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합성이 잘 됐죠 자 파노라마 툴 파노그래퍼 파노라마 툴즈로 이런 작업 뿐만 아니라 레이어 작업도 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일단 이 원리는요 100% 화각을 캡쳐해서 집어넣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100% 100% 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추출해야지 우리가 파노라마 툴로 이미지를 100% 로 추출해 낸 다음에 합성되는 이미지도 100% 짜리 이미지를 써야지 화실 손상이 그나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원리는요 현재 열리는 현재 열리는 지금 이 파노라마는 이미지 정보를 보면요 가로가 10,000px 세로가 5,000px 파노라마 입니다 그래서 100에 5,000px 파노라마 경우에는 뷰어상에서 100% 로 보여주는게 63도 라는 얘기에요 그럼 63도의 100% 이미지를 캡쳐하고 집어넣고 하는 작업을 하면 화질 손상이 그나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미지도 이거보다 더 큰 이미지를 갖고 왔을때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이미지를 갖고 왔을때 화각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현재 이미지 사이즈가 파일 인포를 보면요 이미지 사이즈가 6000에 3000px 짜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100% 로 집어넣고 확대하구요 그 다음에 중앙부분을 캡쳐를 합니다 중앙부분을 중앙부분을 따로 이미지를 중앙부분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카피를 해서 얘를 앞에 스티를 한 50도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투명도를 주고 얘를 핫스팟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뷰어로 들어와서 뷰어를 띄면 파노라 이미지도 뷰어를 띄면 가운데에 들어와 있죠 지금 투명한 이 부분이 맞을 때까지 어 화각을 땡겨봅니다 자 그러면 땡기면 이 부분을 겹쳐지는 부분을 잘 보세요 그러면 대충 대충 60도 그니까 그 파노라마 이미지가 6000에 8000짜리 파노라마 이미지가 6000에 3000 6000에 3000짜리 파노라마 이미지를 우리가 뷰어상으로 봤을 때 원본 크기 1대1 크기로 보여지는 화각은 91도가 되는 거에요 아까는 63도였는데 이건 91도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본 이미지가 클수록 당연히 화각은 더 작아지는 거구요 그랬을 땐 100%가 되는 거고 원본 이미지가 작아지면 화각이 좀 더 커져서 커져야지 100%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원본 이미지의 100% 해상도를 카피한 이미지를 핫스팟으로 올려서 비호상에서 비호상에서 화각을 변경해서 봤을 때 정확하게 겹치는 화각이 6000에 3000짜리 이미지는 91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3200피셀 같은게 아니 3200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한번 더 보죠 12800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12800이면 화각이 더 작아지겠죠 10000짜리가 63도면 12800은 더 화각이 작아지겠죠 이건 아까도 똑같은 이미지가 아닌데 크기가 좀 다릅니다 8 인포를 보면 얘는 12800입니다 12800에 6400 첫번째 개 만에 5000이고 두번째 개 6000에 3000이구요 세번째 개 만에 12800에 6000짜리인데 얘는 몇도 화각이 비호상에서 맞출때 1대1 100% 크기로 보이게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봅시다 더블클릭해서 원본을 돌린 다음에요 얘를 가운데를 또 복차를 합니다 가운데를 가운데를 대충 확인할 정도의 크기만큼 복차를 하고요 얘를 카피해서 다시 새로운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꺼서 투명도를 준 다음에 얘를 핫스팟으로 지정을 합니다 조정하구요 그 다음에 다시 파노나마로 와서 얘를 뷰어를 다시 띄워보면 현재 핫스팟으로 들어간 이미지가 화면상의 가운데 뜨겠죠 뜹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더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 겹치는 화각이 몇도인지 그거를 봐야 되겠죠 여기 멍편 커지네요 그쵸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보면 이미지들이 겹치는게 현명해지죠 얘는 51도 한 50도 정도 51도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걸 보면은 가서 쭉 해서 겹치는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대충 5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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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그러니까 12800짜리 파노나마 이미지로 파노나마 이미지를 뷰어로 볼 때는 화각이 51도 정도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일대일 크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대일 크기를 계산을 했으면 파노나마 툴에서 캡처하고 일대일로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일대일로 그 100% 이미지로 만든 편집 이미지를 넣어서 편집하고 그러면 화질의 손상이 그만큼 큰 손상 없이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비율을 가지고 파노나마 뷰어 파노나마 뷰어를 편집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레이어도 여기서 만들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핫스팟도 편집할 수 있고 레이어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화면상의 디자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동영상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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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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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